이런데, 이런데서 전화해가지고 누구 오라고. 그런 게 서울은 맛이잖아. 어디서 마셔. 야, 뭐해? 술 한잔하자. 제주도에서는 그게 안 돼? 술을 먹고 갈 방법이 없잖아. 대리가 안 되니까. 술이다. 쏘메칸중. 인싸로 말아봐. 그게 뭔데? 맥주를 조금 따르고 소주를 넣고 소주병을 돌려서 탁 치면 안에서 섞인대요. 해봐, 그러면. 그렇지, 맞지? 맥주를 조금 버리고. 버려. 여기 선까지? 아니, 아니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여기다가 소주를 넣는다고? 여기다 소주를 좀 넣고. 쳐? 아니? 돌려. 왜? 돌리고 그다음에 탁 쳐. 야, 깨질 뻔. 안 되네? 오, 된다. 오, 된다, 된다, 된다. 난 여기다 그럼 소주를 좀 탈게. 우리 짠하고 마실까? 오, 좋아. 짠. 짠. 어우, 시원해. 탄산이 살아있어. 오, 탄산 살아있어. 오, 탄산 살아있어. 콜라보다 도둑한데? 그거 있지? 내가 이제까지 거의 몇 년 반, 25년? 응. 거의 24년 방송했잖아. 응. 만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. 응. 오늘 나간다. 오늘 나간다. 오싱 놔드릴게요. 네. 장난 아니다. 오징어. 오, 대박. 이거 우리 제주에서 먹던 거랑 다른데? 이건 찍어야지. 아, 이건 또 찍어줘야지. 나도, 나도. 남편한테 보내야 돼. 이건 찍어줘야지. 제주에 자랑해야 돼. 자랑해야 돼. 상승쌤한테 자랑해야 돼. 우와, 막 가리비 오뎅 난리 났어. 오, 좋아. 와, 진짜 맛있다. 장난 아니야. 이거 고급죠, 이거. 좋아.